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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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과학자가 그 UC 샌프란시스코 근처 가는 버클리 라는 데가 있죠. 그 UC 버클리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쥐를 두 마리를 한 손에 두 손에 한 마리씩 탁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쥐들이 답답하죠. 그렇죠? 그리고 겁도 나고 그럼 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막 나가려고 손을 빠져나가려고 꿈틀거리는거에요. 그럴 때 이쪽 왼손지는 한 10분 꿈틀거리면 한번 놔줘요. 그리고 또 한 5분 동안 놔줬다가 또 10분 동안 이렇게 잡고 있고 그래서 총 6번 하니까 몇 분 동안 손에 잡혀 있었어요? 60분 1시간 이 오른손지는 1시간 내내 한번도 놔주지 않고 60분 동안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 오른손지는 처음 한 10분 동안은 아주 맹렬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10분 지나면 포기했다가 또 포기했다가 또 포기했다가 또 하는데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정도가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한 45분 정도 됐을 때는 거의 제가 빠져나가려 시도를 안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절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을 버렸다. 희망이 끊어졌다.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응. 절망.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쥐를 물에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물을 이만큼 채워놓고 이 한가운데 이렇게 만들어놔요. 보이지 않는 물 밑에 돌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쥐가 이리로 오면 여기 딱 서면 돼요. 왼손 쥐 하고 오른손이 있던 쥐 이를 번갈아서 인물에 넣었어요. 왼손 쥐는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끝까지 어디 설 때가 있었을텐데 끝까지 헤엄치고 당기다가 드디어 이걸 발견하고 여기 딱 서. 오른손 왼손 쥐는 어떻게 할까요? 몇 바퀴 돌아보다가 포기해버리고 뽀로록 하고 죽어버렸어요. 왜 오른손 왼손 쥐가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데는 소나기 풀려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웠어요. 열심히 뭐하기만 하면 열심히 노력만 계속 하면 반드시 가끔 가다가 어떻게 상황이 달라진다 는 것을 배운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리학자들은 학습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손 쥐는 무엇을 배운 거에요? 아무리 노력해봐야 가망없다 를 배운 거에요. 그래서 글은 학습효과 학습효과 그래서 이 오른손 쥐가 배운 글을 영어로는 HELP LESSNESS 라고 불러요.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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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란 거에요. HELP LESS 는 뭐에요? 도움이 없어진다. 도움이 없어진다. HELP LESS 그래서 HELP LESSNESS 라는 것은 절망을 뜻합니다. 절망상태. 그래서 이것을 학습된 절망 그래서 LEARNED HELP LESSNESS 이렇게 암 환자들이 또 치료 처음에 치료하죠. 병원에서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6개월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재발해. 또 치료하죠. 또 1년 6개월이 지나면 또 뭐에요? 또 재발해. 그래서 아무리 세 번째 쯤 하면 많은 환자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러면 이제 죽지 뭐. 이런 마음속에 내가 반드시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보다는 뭐 죽게 되면 죽는거죠. 이렇게 그거를 학습을 해서 그 마음을 내가 딱 가지면 그때부터는 희망이 없어요. 산다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암이 낳는다는 것은 장래에 올 일이야. 그렇죠? 장래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그러면 미래에 내가 낳을 수 있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 믿음. 아, 이러니까 나는 낳을 수가 있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장래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장래. 장래에 대하여 내가 낳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려면 무엇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약속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한테 너는 낳을 수 있어 낳게 돼 있다 내가 낳게 해 주지 이라는 약속이 있다면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내가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약속을 나에게 해 주는 존재가 어떤 존재면 우리는 희망이 확실하게 있어요. 네? 어떤 존재면? 진짜 믿을만한 존재. 그리고 그 존재 는 나를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남자 내가 옛날에 한국이 정말 어려울 때 여기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남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소독 광부로 갔어요. 요즘 아시다시피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전문인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있잖아요. 여기 와서 일하면서 받는 돈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얼마 안 되지만 같은 돈이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큰 돈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애들도 있고 한데 필리핀 온람에 떠나서 여기 와서 일 년 다 일하다가 일 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집에 돈 갖다 주고 이럴 때 그 아이들과 그 아내 그 남자의 아내는 뭘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희망은 뭐에 비례해요? 사랑에 비례합니다. 우리 남편은 내 남편은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 라고 그럴 때 우리 남편은 돈 벌면 돈 가지고 나에게로 돌아온다. 라는 그 남편이 한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그 아내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돈 가지고 올 때까지 좀 힘들어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희망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온다는 그 희망이 확실하고 그 약속이 확실할 때에는 점체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유전자는 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나에게 하는 존재는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해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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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주는 나에게 주는 존재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둘도 없이 사랑하는 존재가 나에게 약속을 할 때 나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을 수 믿을 수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약속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뭐를 가질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질 수 응. 그래서 그런데 우리 남편이 한국으로 갔긴 갔는데 남편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확신이 들어 안 들어? 그렇죠? 한국 여자들이 그렇게 이쁘다는데 또 우리 남편이 한국 여자한테 빠져서 안 올 수도 있다. 요즘 결혼하면 한국 영주권 딸 수 있죠? 그렇죠? 미국이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그 존재가 나에게 약속을 했을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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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약속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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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의 입장에서 최고의 약속 누군가 나보고 나는 너를 낫게 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을 나에게 내 병을 치유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애매모호하다면 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존재가 최고의 약속을 했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최고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고의 약속 여러분 최고의 사랑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존재가 최고의 약속을 했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월남에 남아있는 아내와 그 자식들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유전자 안 꺼지면서 살 수 있죠.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남편이 이제 1년만 있으면 꼭 돌아간다. 그럼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그 월남 남편은 여러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정말 그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최고의 약속을 한 존재가 있나요? 누구예요? 나의 약속을 한 존재가 있나요?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앵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뭐라고 해요? 앵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약속을 뭐라고 해요? 옛날 약속, 새 약속,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뭐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였어요? 여기에 대답을 못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몇십 년을 다녀도 이 정답을 못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구약이라는 것, 옛날 약속. 그 약속은 옛날 약속이 되어버렸어요. 언제부터 옛날 약속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는 그게 옛날 약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약속은 뭐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를 약속한 거냐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사하고 내 아들이 너희들이 진지의 모든 죄를 떠안고 너희들 대신에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오게 되면 너희들은 이 죄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된다?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구약 성경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서 안 지켜서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돼서 보내서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올라갔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첫째 약속이야. 옛날 약속. 우리에게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것은 첫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첫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왔다. 너희들에게는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이다. 너희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약속을 지켰어. 이때 박수 한번 쳐주셨어. 약속을 지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결국 약속을 지키시네, 지키셨네. 이 분은 정말 약속하면 꼭 지켜, 안 지켜? 정말 지키시네. 믿음만 해요, 안 해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의 죄를 다 책임지게 하시고 죽고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고요? 자, 그럼 신약은 몇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내가 너희에게 새 은약을 준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새 은약, 새 약속은 뭐예요? 네, 새 약속은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약속하는 데 그 약속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 준다. 라고 약속하신 거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보호해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때까지는 다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정상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우리들은 조건을 다 붙여요. 말 잘 들으면 내가 시킨 대로 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면 그러면 나는 화내고 미워하고 그런 것은 결국 이기심이요? 욕심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정상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요?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니까 그 정상적인 인간끼리 모여서 사니까 싸워 안 싸워? 이혼해? 안 해? 해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면 우리는 계속 스트레스 받다가 끝나고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은 죽어도 어떻게 다시 살아나?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은 뭐니까? 생명이니까?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소위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들하고 친한 사람들에게만 인사하고 서로 도와주면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방인들도 어떻게? 뭐 자기들끼리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 다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뭐예요? 완전하라. 저게 무슨 약속입니까? 박사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다는 말은 뭐냐면 완전한 사랑을 하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철저히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자기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하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냐?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옳다. 그러고 다 우리 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 원칙이 바뀌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원칙이었고 그 원칙으로 살고 있는 삶 자체를 우리는 죄 라고 부릅니다. 죄라고 부르고 그런 조건적 사랑을 원칙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아 그게 비정상이었구나. 죄인이란 말은 비정상이라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정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본래는 인간은 안 죽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죽어도 부활하신 것처럼 왜 예수님은 죽어도 부활했어요? 무조건적 사랑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은 여러분이 동영상에도 보셨듯이 죽은 개구리도 어떻게 살리고 죽어 있는 썩는 계란도 뭘로 만들어? 병아리로 만들어? 그게 생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내가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 내가 깨닫고 내 버릇은 조건적으로 버릇이 되어 있지만 나는 가능하면 어떻게? 이 무조건적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면서 살아 봐야죠. 그래서 내 마음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 나는 생명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나중에 내가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만큼 완전한지 안한지 검사해 보겠다. 그리고 전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결정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이야. 신약 성경 책에 있는 말이라면 이 말은 뭐입니까? 약속이다. 그러나 써놓은 대로 하면 약속이 아니고 뭐처럼 보여요? 명령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깜빡 잊어버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한 것이 너희도 완전하라.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령처럼 보이도록 기록을 해놨지만 이 말은 약속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명령처럼 보이고 명령같이 기록을 해놨지만 이 말은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약속이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 안에 거하게 하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점점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을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명령의 형태로 하는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약속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기록한 방식은 명령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묻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도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명령 형태로 표현하는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래요? 엄마가 아기한테 먹으라 맞아요. 그렇죠?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아기를 무지무지 사랑해 아기는 아직도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도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아기한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젖 먹어라 그 말은 아기가 알아듣지도 못한 젖 먹으라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그 엄마는 아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요 그 사랑할 때 그 아기를 무지무지 사랑하는 엄마가 젖 먹어라 라고 하는 명령은 그거는 내가 젖 먹여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명령이 명령과 약속이 동일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사랑이 있을 때는 동일해져 버려요 사랑이 있을 때는 무지무지 사랑할 때는 명령한 것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약속한 것이 되겠지 어떤 돈 많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 고아들을 잘 잡고 그래서 고아원을 많이 세우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고아들을 위하였어 그런데 한 번은 어느 고아원에 갔더니 꼬마가 있는데 일곱 살 됐는데 아주 특출하게 애들하고 노는 모습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고아가 마음에 들어요 고아는 앞으로 교육을 잘 시키면 아주 참 쓸모있는 인간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이미 딱 보여요 그래서 고아를 불렀어요 고아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꼭 의사가 되라 두 개 다 되라 그리고 꼭 목사가 되라 두 개 다 되라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야 되라 내가 책임지고 너를 의사로 만들거고 목사가 되게 할거고 그래서 뉴스타트 의사가 되도록 내가 모든 것을 도와줄 것이다 약속이야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는 명령은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은 모두가 다 뭐예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박수 박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옛날 약속과 새 약속 속에 다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둘 모든 말씀은 다 무엇이다? 약속이다 성경 보면 맨날 명령이야 명령 이거 지키라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러나 그것은 다 뭐다? 그건 약속이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 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라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저는 옛날에 십계명을 보고 아니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수준이 낮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지금 해방시켜서 지금 가난한 땅으로 대륙 갑니다 대륙 가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이스라엘이 나는 나라를 세워주려고 이스라엘이 나는 나라를 세워주려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그 노예로 에지프트에 노예로 살던 그 400명 500만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난한 땅으로 지금 하나님을 인도하고 있어 그래서 그 노예 생활로부터 그 혹독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서 그 광야를 거쳐서 그 광야를 거쳐서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난한 땅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새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왜 왜 왜 그거 하나님이 약속 지키려고 한 겁니다 누구한테 한 약속이게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게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너의 자손들에게 네가 나중에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럼 너의 자손들을 위하여 내가 새 나라를 세운다 라고 약속했어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께 와이로 갖다 바쳤어요 이거 받으시고 나라 하나 세워주세요 그건 누가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몰랐어 모르고 뭐 숭배만 하고 있어서 우상 숭배만 하고 있어서 그 우상들의 특징은 뭐예요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인간들이 신에게 잘 해주면 신이 복 주고 잘 안 해주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덜 주고 세상에 여러분 이 코로나 를 하나님이 한국 교회한테 벌 준다는 사람이 다 있더라구요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코로나가 참 발생했을 때 어디서 발생했어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한에서 막 사람들이 길 가다가 쓰러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열받았다 그 우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시진핑이가 기독교회 있죠 큰 교회에서 다 때려부셨어 부르도 오잖아 밀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게 하나님이 열받았다 중국 공산당을 벌주기 위하여 코로나를 내렸다 역병을 전염병을 내렸다 이런 이런 소리를 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일 피해 받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막 망해 가요 교회가 막 지금 교회가 다 경매해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거 한국 교회가 썩었으니까 이거 뭐 맨날 뭐 중공을 벌주기 위해서 됐다 됐다 이제는 또 뭐예요 한국 교회가 썩었으니까 또 교회를 벌준다 됐다 아이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나라 이제 인도가 막 지금 막 코로나가 막 번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거는 또 그 사람들 힌두교 믿기 때문에 기독교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줘서 그렇다 이런 소리 이게 참 미신적 얘기라 이 말입니다 이게 다 우상숭배적 무속적 얘기라 왜 신한테 잘 안 해주면 어떻게 신은 열받아서 벌준다는 그런 종교로 기독교를 타락시켜 버렸다 그러면 트럼프는 그러더니 이제 음성 판정 받았대요 한 일주일 만에 그럼 하나님이 트럼프한테 이놈의 새끼가 나쁜 놈 하고 옛날에 바람도 많이 피우고 해가지고 그래서 벌줘서 딱 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 아 아 아 그게 아니구나 이 트럼프가 미국 교회를 어떻게 지지하고 또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니까 금방 낫게 하자 세상에 이런 논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이런 무속적 생각으로부터 벗어내라 무속적 생각의 특징은 뭐예요? 조건적입니다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잘 해주면 그러면 신이 그래 너 나한테 나를 잘 섬기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잘 해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 유튜브로 목사님의 설교를 아이고 아 참 제가 그 목사님 제가 굉장히 참 잘 보고 정말 귀한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분이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 보다 뭐예요? 훨씬 많습니다 비교가 안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벌받는 사람들이네 암 재앙 내리네 하느님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나는 별로 죄진거 없는 것 같은데 저 우리 교회 저 저 집사는 저 사기꾼인데 저 사람은 암 안 걸린네 이런 것이 바로 무속적 사상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속적 사상을 다 이렇게 내 보이 교회가 교인들이 내 보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그랬다고 그게 너무 싫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는 그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린 거예요 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구나 무속적 사랑 그래서 예수 절대로 안 믿는다던 놈이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로 제 몸에 있던 열다섯 가지 병이 다 영유성 식도염에다가 기관지 전식에다가 루마체소성 관절염에다가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거기다가 뭐 십몇 년간 알았던 무좀에다가 이런 게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 그리고 뉴스타트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제 신약 새의 약속은 뭐라고요 구약은 내가 반드시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죽게 해서 너희를 조건적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키겠다 해방시키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약속은 새로운 약속은 뭐예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만들어 주겠다 우와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이 새 약속 안에서 치유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이 회복되는 것은 치유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 착해서가 아니라 그 질병의 치유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치유하시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확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탁 대면 열다십 가지 병이 있어도 어떻게 우르르르르르르륵 나버리는데 우리의 문제 어떤 때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병 자체는 혹시나 낫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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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안 낫을 수도 있다. 왜? 뭐에 문제가 있으니까 확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확신이 가지 않고 하느님이 나한테 약속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가고. 이 명령하고 약속은 같다고 하는데 그것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무엇의 문제입니다? 확신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하는 분들이 확실히 회복이 빠르긴 빨라요. 쭉 뉴스타트를 해보지만 갱감인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강력하게 받지를, 생기를 강력하게 받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이름이 사하라인데 이 사하라가 임신이 안 돼 불임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했다고. 그때가 아브라함이 백 살이었어. 사라는 뭐예요? 90살.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뭐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뭐예요? 믿음이 같긴, 안 같긴? 그 아들을 준다고 약속할 때 아브라함은 막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웃었어요. 안 믿어줘요. 아니 내가 어떻게 지금 아들 낳는다고 하죠? 나이가 90살인데 그리고 마누라 사라는 벌써 뭐예요? 생리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장난을 안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약속하면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자꾸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결국 그 마누라 사라도 찾아 또 사라도 웃어. 그 믿음 없는 이 세상에 딱 교인이라고 뭐예요? 두 명밖에 없어요. 이 두 연놈들 다가 안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제 참. 그래서 이 마누라 사라한테까지 가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을 네가 정령 아들을 낳게 돼 있어. 내가 하나님 아냐 낳을 때인데 그 아이 이름을 뭐예요? 이삭이라 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임신이 됐어. 그래서 1년 후에 뭐예요? 이삭이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들 줬지? 이삭. 네 아들 이삭의 자식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나라를 어떻게? 세워줄게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은 지금 이 약속과 사랑을 확신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또 배경이 있어. 우리들의 그 조건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에서 그 확신이 부족해서 모든 유전자가 회복되어 다 병이 딱 나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뭐는 확실해요? 여러분이 이 약속을 이 약속을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꼭 지킬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또 그런 생명을 내가 안고 있으면 나는 죽어도 부활해서 병이 안 났고 죽어도 부활해서 영원히 그 사랑의 하나님과 천국에서 함께 살 거라는 약속은 그것은 틀림없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약속을 그 월남의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난하게 힘들게 남편을 한국에 보내 놓고 살고 있는 그 식구들이 우리야 사실은 아시겠죠? 그러나 남편을 한국 보내 놓고 어떻게? 반드시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오면 우리도 이제 집도 살 것이고 차도 살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 때 그 힘든 현실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일전자가 꺼지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를 어떻게? 데리고 하늘나라로 다 데리고 가시겠다고 우리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더라도 다시 오셔가지고 어떻게? 부활시키셔서 영생을 주셔서 왜? 그거는 착해서가 아니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꼭 지키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름 좀 얘기해 줘봐요. 네? 유순입니다. 이순희 씨. 유순희 씨. 유순희 씨가 참 기특해. 아시겠죠? 이런 성경 얘기에는 전혀 뭐예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저 순희 씨가 2부에 남아야 되는데 아 근데 제가 남아있잖아 제가 너무 많아 우와 아 아 그래서 완전히 신빙이거든 여기도 있어. 우리 하 선생도 그래가지고 이야 지금 대박 난 겁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우리 인간 쪽에서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웃기지 마.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 이게 그 놀라운 변호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돼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고요. 해방돼서 나올 때 그때가 한 200만 명, 150만 명 그렇게 됐대요. 그 150만 명이나 되는 그 한 민족을 그 당시 이집트는 최세계 최강 제국이었어요. 그 최강 제국을 제국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어떤 인간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가난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백성을 어떻게 해방시켜서 광양으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을 했으니 맨날 얻어버리고 죽으라고 일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니꺼 내꺼 이런게 없어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내꺼야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은 나쁘다 이런 관련도 뭐에요? 없는거에요. 그래서 광양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끌고 나와서 하나님이 시켜메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게 뭐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엄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첫날 2부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제가 딱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뉴스타센터에 계신 동안 절대로 남은 물건 훔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옆방 사람 수틀린다고 옆방 사람 죽이지 마십시오. 옆방에 이쁜 여자 있다고 급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람을 뭘로 보냐?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대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저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최저질, 최악질일지라도 최고의 인간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그 약속의 시작이 십계명이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그 최고봉이 뭐예요? 그 십계명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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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준이 높아져서 드디어 뭐가 됐어?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만들어 주겠다.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살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 도둑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 초보부터 시작했어요. 최저질들을 선택을 해서 최고의 인간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은 구약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 그걸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발견한다?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 생명을 확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유전자들이 회복되어 지휘하는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약속 지키실 것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 나는 희망을 가지고 적하게 살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 간 우리 아빠 꼭 돌아올 거야. 돈 많이 벌어서 그러면 그 가난한 애가 학교 가서 친구들이 가난뱅이라고 놀려도 어떻게 두고 보자 우리는 뭐예요? 너희들보다 훨씬 잘 살고 그래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행복하고 착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희망을 가진다는 것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약속을 믿을 때 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나를 진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럴 때 나는 확신을 가질 수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내일부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기가 되고 그 생기가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켜서 지유를 하는 놀라운 현상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노래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왜 allen 나는 사랑오 사랑이 영 그것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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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다 아멘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거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정말 이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 드렸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시고 거기서 믿음을 주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또 병들었으면 치유를 치유되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들 옛날 약속 새 약속 속에 있는 그 속에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기가 정말 넘쳐서 모든 유전자들이 활발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다시 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과 이 2부 세미나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 교수님의 구경